진영 지금 정우 씨 전화 좀 멀었어요 정우 씨 스피드업 좀 해주세요 검정색은 주셔야 됩니다 정우 씨 제가 검색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아니에요? 오케이? 갑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에 제가 가겠습니다 정우 씨 죄송합니다 별을 이만큼밖에 못 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 씨의 노력 정우 씨 진짜 색깔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만관부 둘 셋 네 개 반하겠습니다 아 멋있어요 세 개 드렸습니다 다스케 별을 이만큼밖에 못 쳤습니다 정우 씨 저는 픽했어요 비는 아주 신중하게 한 캐릭터 한 캐릭터 다 열심히 살펴고 있고요 능력을 다 확인하고 있어요 멋지게 옷을 입혀보세요 지민이 무슨 장군처럼 무서워요 제가 코스튬이 진짜 뭔가 사람이 강해보이게 하는데 뭐 있는 것 같아요 맞죠? 고통한 게 있어요 포스가 느껴지고 펫 이름 진으로 했어요 근데 진으로 왜 왜 진으로? 약간 진형이 생각하세요 앞에 있어가지고 킬도 고를 수 있구나 내 펫 이름이 김태형이다 그니까 되게 멋있어졌어 완전 달라요 뭔가 진형 같은 캐릭이에요 진도 평상시에 자극을 정국은 어떤 캐릭터를 어떤 캐릭터를 픽했을지 머리 스타일이랑 바꿨다가 아 근데 원래 머리가 제일 예쁜 것 같아서 다시 살짝 바꿨습니다 그리고 검스민스 친구여가지고 약간 이 현대화의 검객의 옷이랑 약간 이 콜라보 심지어 옷도 평소 JK가 그렇죠 정국이 버터 때 머리 아니냐 정국이 아니냐 정국이 버터 머리 같은데 자세히 보면 이 캐릭터들이 멤버들이랑 굉장히 좀 비슷해요 네 네 약간 BTS 멤버들의 모습이 조금 조금씩 보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긴 건데요 멋있는데 아까 바뀐 것 같은데 중간에 제가 정국이 캐릭터보고 저도 약간 조금 자극이 와가지고 머리 스타일 조금만 바꿨습니다 아이언맨 아니에요 저 네 알바로라는 캐릭터고요 폭파 전문가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폭파 전문가? 아 폭발 전문가 알바로가 폭발 무기의 데미지 증가가가 이렇게 부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폭발이라는 게 좀 빌런 같고 그래서 제가 좀 빌런을 좋아하거든요 야 분덕을 잘해 분덕을 줄인 걸로 밤보단 빌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펙트는 그렇죠 그래서 빌런 캐릭터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옆에 강아지도 약간 여우인가요? 얘는 이제 이름이 김남준이라고요 그렇군요 되게 애들 이름들이 다 아주 독특해 아 잘생겼네 매력있네요 잘생겼어 잘생겼어 진 김남준부터 좀 RMC 본명이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름을 썼습니다 아